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의 길을 여는 시대에듀 시대책입니다. 건축기사 합격을 꿈꾸는 여러분께 2021 윙크 건축기사 필기 단기 완성을 소개합니다. 표지를 살펴볼까요? 이 책은 2021년 최신판으로 2020년도 최근 기출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항균 잉크로 전면 인쇄하여 바이러스 걱정이 없는 안심도서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도 항균 잉크가 발라진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830쪽입니다. 책을 살펴볼까요? 먼저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 키가 나옵니다. 빨간 키는 최다 빈출 키워드만 모아놓은 핵심 요약집으로 1과목부터 5과목까지 중요 키워드만 엄선했기 때문에 틈틈이 보면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핵심 이론은 꼭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했고요. 핵심 예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기출로써 정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의 기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최신 출제 경향도 파악하고 상세한 해설을 참고하면서 공부한 내용도 정리해보세요. 2021 윙크 건축기사 필기 단기 완성 이 책 한 권만으로 핵심 이론부터 기출 문제까지 공부하면서 건축기사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합격의 공식 시대의 류가 함께합니다. 합격의 공식 시대의 류가 함께합니다. 급하なた의 류가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